음악을 일컬어 세계인의 마음을 잇는 만국 공통어라고 하는데요. 때로는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같은 힘을 발휘하기도 하죠. 군산의 한 연주단이 정기연주회를 통해 얻은 티켓 수익금으로 주변의 아픈 아이들을 돕고 있는데요. 군산 울림 앙상블입니다. 올해도 다음 달 14일에 정기연주회를 여는데 어떤 마음 나눔을 준비하고 있는지. 군산 앙상블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맡고 있는 박지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군산 울림 앙상블, 어떤 연주단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저희는 군산과 전주에서 활동하시는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피아노 선생님들 5분과 제자들이 함께 연주하는 연주단체입니다. 2018년에 군산에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의 연주 경험을 위해서 구성되었다가 2023년 울림 앙상블의 이름을 변경하면서 지역에 더 좋은 일을 하면서 연주하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던 중에 후원음악회를 만들었군요. 네,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울림 앙상블이라는 이름으로 만드신 거군요. 네, 네. 다른 연주단과 참 다른 점이 작년부터 티켓 수익금으로 난치병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네, 작년부터 작년에 연주회를 기획하던 후원음악회를 기획하던 중에 고예빛 어린이라는 어린이를 알게 되었는데요. 네 병변 아이, 8살 된 아이였거든요. 저산수 허혈성 네 병변 낳았던 8살 어린이였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연주회를 준비하고 티켓 판매 비용과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연주회 중에 예비시 언니 예송이가 동생을 위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더 많은 감동을 주는 연주회를 했고요. 올해는 황채의 어린이를 위한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채의 어린이는 선천석 횡경마 탈장으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자가호흡이 되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거 장기 환원 수술을 하던 중에 뇌의 한쪽에 70%가 소실되는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뇌에 장치를 장착하고 평생 살아야 하는 아이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쪽 몸이 불편하고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발달이 더딘 소식을 듣고 이 아이에게 더 좋은 연주회를 선물하여서 아이에게 더 좋은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면 어떨까 해서 연주회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선율의 아름다운 마음을 이제 담아서 전달을 하고 계신데 특별히 난치병 아동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특별한 계기보다는 연주회 준비하던 중에 우리 예비씨를 작년에 먼저 알게 돼서 그래서 그 아이가 아픈 소식으로 연주를 준비하다 보니 난치병 아이들에게 자꾸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리 담론 그 소식을 전했을 때도 우리 울림 앙상블 단언어 부모님들의 많은 이해와 도움이 있었고 또 개인적인 후원으로 작년에도 연주회를 후원음악회를 잘 마치게 되었고 올해도 우리 최애를 위한 연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히 후원하는 아이를 선정하는 기준 같은 건 없지만 만나는 사랑이 필요한 곳에 만나는 아이들을 계속 만나게 되면 더욱 계속 필요한 곳에 음악 선물을 하는 앙상블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지금 군산 울림 앙상블에서는 선생님과 제자들로 구성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연주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린이들도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다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저희 아이들이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기도 하지만 방학대회를 이용해서 요양원에 어르신들을 위한 연주를 가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요양원에 가면 얼어가지고 부끄러워하면서 쭈뼛쭈뼛하기도 하는데 준비해간 동요, 트로트 등을 연주하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아이들이 더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들도 보았고요. 또 어르신들이 좀 어색해하긴 하지만 가서 안아드리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평소에는 되게 장난꾸러기들이기도 하지만 올해는 체위를 위한 연주를 의미를 얘기하면서 이 연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 마음가짐을 설명해주면 연주하는 눈빛이 달라지고 또 마음을 더 집중해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점들을 좀 칭찬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연습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천성 횡경막 탈장을 갖고 있는 황채 어린이를 위한 연주회가 열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준비는 좀 잘 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연재를 일부, 일부로 나누어서 구성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아이들이 팀을 이뤄서 7곡을 준비했습니다. 바이올린, 텔로, 트리오, 피아노 연탄, 다양한 플루까지 다양한 곡들로 구성을 했고요. 2부에는 아이들이 전부 다 같이 합주하는, 합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많이 아시는 차이코브스, 꼬치알츠, 파가니니, 라칸파넬라 같은 곡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부 곡 중에서 모두 다 너는 꼬치야, 너는 꼬치야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은 체위를 위한 헌정하는 노래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사가 참 예쁘더라고요. 네, 그 중 가사가 너는 꼬치야, 햇살이야,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이런 가사들, 노랫말들이 나오는데요. 이 세상에 귀하게 태어난 체위에게 너는 귀한 존재라고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 곡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디에서 공연이 펼쳐지게 되나요? 네, 군산예술의전당에서 9월 14일 연주를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 응원해 주시고 또 체위에 대한 사랑도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름만큼이나 많은 울림을 주고 있는 울림 앙상블입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들이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디서나 이 경험들을 기억해서 어른이 자라서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선한 목적으로 하고 나중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베풀고 나누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는 아이들이 자라도록 돕는 일을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마음을 나누는 울림 앙상블이 되고 싶습니다. 울림이란 게 참 첫 파동에서 점차 더 넓게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9월 14일에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펼쳐지는데 오늘 이 시간이 그 울림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